서산시가 국토부 주간 2021년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. 대전, 세종, 광주 등 광역 5곳과 성남, 대구, 수성구 등 기초 5곳이 선정됐으며, 서산시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. 주요 사업으로는 섬 지역 긴급 물품 배송, 연안 사고 예방 및 대처, 갯벌 및 배송 경로,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으로 시는 연내 해당 서비스 실증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.